마리모필에 스파링 한 번 뛰러 갈게요. 자, 가자! 신종원 복싱클럽에 진짜 대단한 선수가 왔어요. 선수라 해야 되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배구 선수 시은미라고 합니다. 신종원 복싱클럽 와서 복싱을 또 한 번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복싱의 매력을 풍당 내가 빠뜨려 볼게요. 복싱의 기본기부터 밑에 치고 실전까지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 제자리 스태프 시작! 하나, 둘, 셋, 원, 투. 왼손이 어디 있어야 되지? 그렇지. 왼손 버려지지 마, 붙여. 이렇게? 그렇죠. 오른손 살짝만 내려볼까? 여기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하나, 둘, 셋, 원, 투. 오케이, 그쪽 빨리 해주세요. 지금 시작! 하나, 둘, 셋, 빵, 빵, 그렇지. 하나, 둘, 셋, 원, 투. 그렇지. 하나, 둘, 셋, 원, 투. 그렇지. 앞발 고정시켜야 돼. 앞발 고정시켜. 앞, 뒷발 튼다고 앞발 돌아가면 안 돼. 돌을라 갈라서 하려. 거기서 앞발 고정해서 하나, 둘, 셋, 푹, 푹. 그렇지. 오케이, 좋아. 시작. 하나, 둘, 셋, 땡. 오케이. 하나, 둘, 셋, 땡. 너무 급하게 되네. 하나, 둘, 셋, 푹. 하나, 둘, 셋, 푹. 옳지. 하나, 둘, 셋, 푹. 오, 나이스. 별덕이 좋아야겠다. 확실히 무너지는 게 좋구나. 지금 앞선은 너무 좋은데 내가 여기다가 타점을 주고 기다려. 오케이. 이 뒷발이 너무 붙지 않았어. 이쪽으로. 오케이. 거기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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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쪽에다가 지금 줬죠? 네. 원치했어. 지금 원치 상태야. 발등이 앞만 본다 생각하고 그냥 뒷발이 앞반만 본다 생각하고 틀려줄게. 하나, 둘, 셋. 그렇죠. 투. 얘는 여기 있다던데. 그렇지. 뒷발이 아까 발등이 오케. 벌관 앞을 지금 자리에 넣는 거. 퍼펙트합니다. 그렇지. 뒷발 돌리지. 아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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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팡팡. 그렇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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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먼저. 셋. 셋. 원투. heartbeat. 넷 번투. 셋. 원투. discharge. compared to the hairstyle. 원투. ahah הן ajud úwriter. 멈춰. 셋. 둘. 하나ena.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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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tweeting.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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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어떻게 해? 잭 잭 잭 잭 다시 할 수 있는 1 그렇죠 잘했어 2 이렇게는 지금 잘해 잭 잭 잭 어? 빠르게 2 그렇지 잭 잭 빨리 그렇지 발 올리고 빨리 빨리 아 내가 자꾸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잭 잭 잭 멈춰 호흡해 호흡해 안쪽을 올려야죠 그렇죠 앞쪽으로 떨어지는 걸 바짝 올려야죠 거기서 2 2 숙소 잘하고 2 3 7 이거 호흡해 호흡할게요 자 준비 가자 해요 어 잠시 호흡 호흡 나이스 오 오케이 호흡 호흡 There he is There he is He is He is He is You It's I There he is it's one Er 오우 오 나이스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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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우 좋겠다 오케이 됐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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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어 가입시다 자 10초 자 마지막 방문단 잠잠 응 끄욱 오늘 처음 보uen을 되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재미있고 오빠가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앞으로 계속 쭉 배우고 싶어요 스파링을 해보니까 또 연습하는 게 어떤 거 같아요? 아나도 안 나온 거 같아요 확실히 이거 하니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네 오늘 배구 선수가 이렇게 또 복싱을 배우러 왔는데 다음엔 누가 올지 모르겠다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세요 네 신종훈의 복싱 클럽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종훈 복싱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